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양념통, 도마, 냄비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적게는 30%, 많게는 70%까지 할인된 착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예비 주부들을 위한 청소용품과 수납함, 또 발빠른 주부들을 위한 소재별, 크기별 김치통까지 4천여 개의 물품들이 이번 주말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. 또 물병이나 보냉병, 도시락 같은 다양한 여름용품들도 시즌 오프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. 주름 없는 예쁜 손을 가꾸기 위해 손에 영양크림 바르는 분들 많으신데요. 하지만 영양크림은